자 노트북 조작기 오늘 하루종일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해서 잠깐 이제 첫 번째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노트북 조작기에 대해서 제가 노트북 조작기라고 이야기하죠 노트북 조작기 노트북 조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트북 조작기에 대해서 간략 뭐 이렇게 정리된 사진하고 이런 걸로 정리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메인보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메인보드 그 다음에 이미지 보드 그 다음에 모터 드라이브 보드예요 모터 드라이브 이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게 하나 되어 있는데 스캐너 USB 커넥터 보드 이렇게 있는데 한 네 개 정도 있는데 시키니 오셨네요 어쨌든 제가 이 네 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메인보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인데 얘는 이제 2010년형 모델입니다 2016년 10년형 모델인데 보시다시피 얘가 첫 번째로 얘가 USB 2.0 허브 컨트롤러고요 USB 2.0 허브가 이렇게 이 칩이죠 그리고 얘가 FPGA FPGA 전에 이 놈도 FPGA 그러니까 2010년 모델은 보드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뿐인데 실제로는 한 보드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한 보드로 만들 수 있는데 2010년형 모델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FPGA도 무려 두 개나 달려 있더라 그리고 이게 MCU죠 MCU MCU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얘가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거죠 두뇌 얘는 저장 뭐 이렇게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두뇌인데 얘도 두뇌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여러 세 부분이 아주 핵심 부품이다 그렇게만 아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얘가 MCU거든요 이건 이제 모델이 달라요 M32라고 돼 있죠 M32라고 써있고 얘는 ARM ST 제품이 아니에요 ARM Cortex 제품이 아니고 얘는 M32C라고 하는 이렇게 마킹이 돼 있는데 얘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의 제품인데요 M32C MCU입니다 MCU 마이크로 프로세스라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스 얘가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봤을 때 2014년 모델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ARM 칩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데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만든 그때 당시 2010년대에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출시일이 아마 2005년 아마 8월 6월이었을까 2005년에 만들었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M 정확한 부품명칭은 M32C에 M30845 FWGF입니다 FWGF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FWGP라고 적혀있죠 M3084 뭐 이렇게 쭉 하죠 M30845 FWGP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사 팡님 이렇게 감사하고요 나비님 감사하고요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워터마크를 심어 놓았다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조금 더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나비님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모르겠고요 지금은 일단 제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하고 워터마크에 투표용지에 워터마크를 넣어놨으면 가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구글하는 게 워터마크라고 하죠 빼다라고 하는데 그림자 이미지를 만들어서 뭔가 구분하는 그런 거가 워터마크라고 하죠 워터마크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복사를 해버리면 워터마크가 너무 진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가짜 홀레고렘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조 방지 이런 건데 뭐 그런 걸 만약에 넣었으면 이제 위조 투표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뭐 그것도 이제 위조하는 놈이 그것까지 보고 위조를 해버리면 또 할 수 없긴 하죠 일단은요 이게 메인칩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 이게 요예가 FPGA 인데요 얘도 BGA 타입의 부품이죠 BGA 타입 여기 보면 다리가 안 보여요 이렇게 밑에 요 밑에 옆으로 이게 이제 다리가 보이는 놈은 이렇게 구형 칩이고 다리가 안 보이는 놈이 이제 원래 BGA 타입의 최신 칩들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 회사의 칩은 뭐냐면 알테라가 만든 EP1C20F400C8N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얘도 FPGA 필드 프로그래머벌 게이트레이 해서 FPGA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테라 알테라에서 만든 그 제품인데 알테라는 인텔 계열사죠 예 그래서 계속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댓글을 잘 못 읽고 있습니다 알테라 제품의 FPGA이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일링스 많이 보던 거죠 자일링스 FPGA입니다 얘가 FPGA가 유독 많아요 지금 두 개나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일링스의 그 FPGA인데 C2ES200E라는 모델인데요 이 FPGA는 단종이 된 모델이에요 단종이 된 그러니까 옛날 모델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2018년 모델하고 다른 2010년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FPGA가 달려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예 예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노란색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지금 빨간색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빨간색이 USB 2.0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USB 2.0 컨트롤러인데 얘가 필요한 이유는 이 메인보드가 이 메인보드가 노트북하고 연결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USB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그러니까 일반 장치는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가 이렇게 분류기가 노트북과 연결하기 위한 USB 2.0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다 USB 2.0 컨트롤러다 근데 얘가 노란 게 진짜 중요한데요 얘는 USB 2.0 허브 컨트롤러입니다 허브 허브 허브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4채널짜리예요 4채널짜리 지금 USB 허브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허브 잠깐만요 제가 USB 허브를 가지고 왔나 USB 허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인데 USB 구멍이 하나인데 4개로 만들어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USB 허브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장착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노란 게 이게 장착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제품 이 노란색 부분은 720114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 720114죠 그러니까 NEC 정식 제품은 UPD 720114 USB 2.0 허브 컨트롤러입니다 여기 USB 2.0 허브 컨트롤러가 돼 있죠 이게 뭐 하는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요거 USB 2.0 허브를 단 것이 심각한 문제다 왜 허브가 컨트롤러가 문제냐 노트북에 도대체가 USB 장치를 몇 개나 연결하려고 지금 이놈들이 허브를 달아놨어요 허브를 그러니까 노트북에 LG 그램 노트북에 USB 장치를 얼마나 많이 꽂으려고 무려 4개나 꽂으려고 지금 허브를 붙여놨다는 거죠 원래는요 원래는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원래 이게 허브라는 놈은 달려있으면 안 된다 이게 달리면 안 되죠 이게 이게 달려서 굳이 허브를 그러니까 4개나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아니 여기다가 USB 뭐죠 와이파이 동굴 꽂을 수 있잖아 이게 찾아봐서 얻긴 했지만 이렇게 쓸잘데기 없이 이렇게 USB 허브를 4개나 만드는 포트짜리를 붙여놓는다 이게 눈썩임이라는 거죠 눈썩임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거는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USB 인터페이스 IC인데요 얘가 이제 그 그 보드가 원래 얘만 붙어 있어야 되죠 만약에 붙어 얘도 좀 안 붙어 있어야 좋은데 만약에 붙어야 되면 얘가 붙어 얘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ET 2272 USB 인터페이스 IC인데 얘는 하이스피드 USB 2.0 컨트롤러예요 아니 2.0 까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고성능에 노트북하고 이렇게 고성능으로 통신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2.0 까지 통신하냐 메가 bps로 통신해야 되냐 참 어이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연결해서 설명할게요 네 뭐냐면 스캐너가 있는데 스캐너가 있어요 스캐너가 참 어이가 없어요 진짜 스캐너입니다 무슨 레카님요 자 이게 이 스캐너가 있는데 스캐너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지금 이 분류기 안에 스캐너가 들어 있어요 스캐너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캐너 있죠 스캐너 스캐너 여러분이 문서를 스캐닝하는거 있죠 A4 스캐닝해서 이미지를 스캐닝하는거 스캐너 이 스캐너가 들어 있더라 네 자 이건데요 이게 스캐너예요 이게 이게 스캐너인데 제가 분해해서 이제 스캐너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해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스캐너 부분입니다 이게 왜 스캐너야 여기 보면 연결하면 HGS 3000 스캐너 라고 찍혀 있죠 그러니까 USB로 연결하면 요렇게 나와요 스캐너 라고 떠요 HGS 3000 스캐너 근데 HGS가 이게 뭐냐면 한털이 만든 스캐너예요 자기들이 만든 스캐너 이겁니다 이거 이 제품이 이 제품 이 제품을 부품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스캐너입니다 이런 스캐너인데 한털이 만든거예요 한털이 한털이 보니까 일제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부품을 쏟아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스캐너입니다 이게 이걸 분류기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투표지 분류기 라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한털 시스템 HGS 3000 스캐너입니다 얘가 이걸 팔다가 이제는 이제 안 팔아요 안팔한게 왜 그런가 투표지 분류기도 팔고 이런 스캐너도 팔려고 하니 눈치가 보여서 그랬는지 안 팔더라구요 단종 시켰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뭐하는 제품이었냐 600dpi 컬러 스캐너인데요 위조수표 간별하는 스캐너죠 그러니까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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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위패를 간별하는 그런 스캐너로 개발했다 한털이 이걸 개발해서 돈 벌고 있는데 승관이가 아마 꼬독인 것 같아요 니네들이 꼬독였는지 한털이 달라붙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투표지 분류기 만들어 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이 아래 있는 그 이 핵심 장치 스캐너를 부품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게 부품 이렇게 이 부품으로 이렇게 이걸 뜯으면 이 아래 이게 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걸 부품으로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 한털 스캐너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usb 2.0 보이시죠 usb 2.0 한마디로 노트북 lg그램에다 연결했다는 거죠 이 자들이 뭔가 뭐 이런 mcu에다 연결한게 아니라 노트북에다가 연결하려고 아예 작당을 했죠 usb 2.0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 위조수표 간별하는 그런 스캐너를 그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냥 스캐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분해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다 한마디로 스캐너더라 이 센서가 아니라 야 한털 니네들이 그 스캐너도 센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니넘들 그 스캐너 그대로 집어넣은 거 내가 다 봤으니까 자수하고 빨리 그 스캐너를 집어넣으면서 마치 그걸 가지고 불륙이라고 주장했던 거 그게 악질적인 조작이란 거 빨리 시인하고 사과하시라고 빨리 사과가 아니라 빨리 자수해 자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usb 2.0 허브가 아까 제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usb 2.0 허브가 문제다 아까 이 스캐너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게 왜 문제냐 usb 2.0 허브가 왜 문제냐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비정상이라 그렇죠 이게 자 보면 이게 스캐너가 뽕떡하니 있어요 스캐너가 센서가 아니에요 스캐너예요 그냥 이 스캐너를 연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usb 2.0 이렇게 스캐너니까 이렇게 usb 2.0 허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서브로 연결해서 이렇게 lg그램으로 연결해 노트북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lg그램이 다 처리한 다음에 이걸 다시 usb 2.0 허브를 통해서 mcu에다가 명령을 하죠 그리고 fpga를 통해서 게이트 스위치 그러니까 스위치를 열고 닫아 가지고 표를 분류하고 있는 거죠 표를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비정상이라고 비정상 그러면 정상은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스캐너 센서 이 스캐너 센서가 fpga로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fpga로 들어가서 전용 에이직 칩이든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로 들어가서 이 칩 안에서 이미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미지 처리한 결과를 mcu에다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mcu가 게이트 스위치를 조작을 해서 표를 분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류화 처리 mcu가 처리한 결과를 usb 시리얼을 통해서 lg그램으로 전달해서 그래서 노트북에서 표시해 노트북에서 그냥 노트북은 단순히 모니터로만 써야 돼요 모니터로만 결과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lg그램이 조작하면 안 되고 lg그램은 보고만 받아야 된다 lg그램에서 결과만 받아야지 몇 표 몇 표다 이 결과만 받아야지 lg그램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국민을 쏘긴 거죠 스캐너가 이렇게 mcu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바이패싱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이패싱 이렇게 우회하도록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뭐냐 usb 2.0 허브라는 거죠 그래서 usb 2.0 허브가 왜 필요했냐 이렇게 국민을 쏘기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해부터 제가 노트북 분류기가 아니라 노트북 조작기다 노트북 조작이다 분류기 아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 비정상이고요 분류기가 아니라 조작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악질적이라는 거죠 악질적이다 그리고 이게 값이 싸요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값이 쌉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FPGA MCU 아니면 전용 PCPU 칩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돈이 뭐 몇백억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개발하는데 제품도 가격도 비싸지죠 그러면 몇백억씩 털어가지고 연구개발하면 그러니까 제품도 지금 800만원이 아니라 뭐 제품당 1억씩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개발해서는 승관이가 안 산다고 그러지 싸구리로 개발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따위식으로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눈 튀어나온다고 해요 지금 왜냐면요 그 조그마한 칩 MCUR 에다가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집어들려면 원래 아주 조그만 종이 바닥에 메모지에다가 수천자를 적는다고 생각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베디드 타입은요 여기에다가 만자를 써야 돼요 만자를 이런 큰 종이에다 만자 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이런 종이에다 만자 쓰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은요 이렇게 큰 종이라고요 메모리도 크고 하드디스크 용량도 크고 그러니까 쓰기가 쉽단 말이에요 개발하기가 근데 칩에다가 만들려면 이런 조그마한 초기에다가 몇만자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냐고요 그러니 수백억이 들어가죠 개발비가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개발하려니 이놈들이 기술력도 안 됐고 이렇게 개발하려면 극상의 개발자가 필요한 거예요 초극상의 개발자가 필요하고 요따위식으로 만들려면 중급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는요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와 정상 인베디드 투표지 분류기를 제가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USB 2.0 허브를 보드에 장착하여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여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이미지 처리하고 있다 그 다음 정상은 어떻게 되느냐 정상은 FPGA 또는 전용칩 ASIC으로 보드에서 보드에서 이미지를 분석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드에서 문자 처리한 이미지 처리하려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비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기술이 그리고 비정상이죠 비정상 그리고 두 번째로요 비정상은요 저가예요 저가 그리고 정상으로 만들면 초고가입니다 초고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가 돈 엄청나게 몇천억씩 쓰니까 그런 초고가로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4.15 증석을 알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초고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했겠구나 부럽다 이랬는데 알고보니까 완전 저가에다가 쓰레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트북 조작기는 중간 난이도의 기술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중간 난이도의 기술 그런데 정상적으로 만약 인베디드 완전한 투표지 분리기로 만들려고 하면 최고 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고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솔직히요 저도 혼자서 못해 이런 거 초고 난이도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 중간 난이도 이런 건 저기 미디어에이도요 기술자 한 두세 명 데리고 개발해 버린다는 거죠 뭐 한 6개월이면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따위식으로 만들려면 그냥 뚝딱 만들 수 있어 이놈들아 진짜 쓰레기 같은 놈들 그냥 그 다음에 비정상 노트북 조작기는 노트북 프로그램으로 조작합니다 노트북 프로그램으로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들면 펌웨어 펌웨어 이 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펌웨어라고 일반인이 못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펌웨어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아주 난해합니다 조작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펌웨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조작이 난해할 뿐이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걸 쓰면 안 된다 제 결론은요 이번 4.15 부정선거를 만났었기 때문에 이제는 투표지 불리기 같은 걸 만들지 마 만들면 안 돼요 미친 거예요 이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다 예 예 예 예